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Thanksgiving Day의 키워드는 사실 감사합니다. 감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Thanksgiving Day를 맞아서 어제 LA Times에는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실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엄마와 아들이 만난 사연 좀 전해 주시죠. 올해 47살 베하라노 가데레라는 여성과 그의 아들이 오랜만에 만난 이야기인데요. 그냥 만남이 아닙니다. 약 30년 만의 만남입니다. 정확히는 29년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북가주 싼호세 공항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네, 거의 뭐 30여 년 반, 29년 반에 제외한 건 그 기분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연이 있는 모자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가데레라는 여성은 그 당시 나이 17살이었습니다. 그때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17살에요? 네. 17살 나이에 출산이라고 하면 정말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거잖아요. 애가 애를 낳은 거죠. 그렇죠. 하지만 이 아기가 첫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이미 한 살 된 딸 아이가 있었고요. 둘째를 낳았던 겁니다. 17에 둘째를 출산했어요? 네. 와, 참 어린 나이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면서요. 네. 막 출산한 그 아기를 입양시키기로 결정한 겁니다. 가데레 가족들이 그 입양을 좀 푸시했다고 해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아기 두 명을 키울 수 있느냐. 한 명은 입양시켜라.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요. 가데레는 어쩔 수 없이 입양 서류에 서명을 하는데요. 정말 그냥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양을 보낸 직후 그 아기가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30년 동안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난 걸 보니까 실제로는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왜 아기가 숨을 거뒀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입양 보내고 나서 마음이 계속 그 아기한테 갈 것 같으니까 아마 가족들이 좀 마음 정리 깨끗하게 하라고 거짓말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가데레 이 여성은 그래서 그 아기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30여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가데레는 아기를 잊지 못하고 4월 6일 생일이 되면 매해 축하해주고 챙겨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줄만 알았던 아이와 어떻게 연락이 다 한 겁니까? 네. 갑자기 아이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는데요. 여기에는 요즘 많이들 하는 한 검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DNA 테스트. DNA 테스트겠네. 네. 유전자 검사입니다. 요즘 유전자 검사하는 게 굉장히 간단해지고 보편화돼서 어떻게 보면 좀 유행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 꽤 많이 하는 편입니다. 웹사이트로 신청을 하면 키트를 보내줘요. 그럼 그 키트로 그 입 안에 그 뺨 안쪽 있죠. 거기를 쓱쓱 긁거나 아니면 이제 침을 뱉아서 다시 봉투에 담아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조상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도 이제 자신이 어떤 유전자를 타고 났는지 알아보더라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암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심지어는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 운동신경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해요. 이거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정말 한인들 중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했다 아니면 한번 해볼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데레 이 엄마와 아들이 서로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상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가족을 찾은 거잖아요. 네. 근데 유전자 검사하는 데가 아주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바로 가족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우선 이 가데레와 아들 크리스틴 쿠크는 각각 서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요. 가데레는 일반적으로 그 유전자 검사를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그냥 헤리티지 혈통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궁금해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지난해 앤세스트리 닷컴에서 자신의 그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쿠크도 올해 초에 같은 곳에서 앤세스트리 닷컴에서 역시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쿠크의 경우에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는 자신의 딸과 그의 혈통을 공유하고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 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게 되고 말았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가 나온 거군요. 네. 서로 일치하는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지난해 그리고 아들은 올 초에 조금 더 늦게 검사를 했다고 했는데 아들 쿠크가 검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데레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됩니다.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왔는데요. 앤세스트리 닷컴에서 새로 매치되는 일치되는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언럿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 메시지는 이로 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검사 결과 우리가 서로 릴레이티드 돼 있대요. 거기서 말하길 당신이 우리 엄마래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29년 동안 자기 아이가 죽은 줄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나도 놀랐다고 하고요. 이 뇌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입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기가 떠올랐지만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쉽사리 믿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데레는 이거를 자신의 남편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출산한 뒤에 만나서 결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서로 대화하면서 생각나는 그런 질문들 모두를 그 아들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태어났냐,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냐 이런 것들요.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을 했고요.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외하고요. 딱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성별이었습니다. 이게 가데레는 29년 전에 낳은 아기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온 건 남성이었고요. 그래서 성별이 다른데 자신의 아이라고 연락을 해온 건데 다른 모든 게 정황상 다 맞는데 성별만 달랐던 겁니다. 잘못 알고 있었나? 그래서 가데레는 조심스럽게 성별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이에 쿠쿠는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아, 성전환 수술을 했군요. 맞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후에 남자로 성전환을 했다고 밝힌 겁니다. 쿠쿠는 언제든지 자신이 이제 커밍아웃을 할 때는 떨린다면서 특히 이때도 너무나도 이렇게 두렵고 긴장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단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은 편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엄마 입장에서는 딸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입양을 시켰는데 죽었다라는 사실만 믿고 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죽었던 아이가 다시 아들이 돼서 살아났다. 이제 나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화네, 영화. 믿지 못할 것 같아요. 앞에 있어도 못 믿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특별한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가데레는 그래도 일단 너무나 기뻤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아들은 뉴저지주에 있는 한 가정집에 입양돼서 그곳에서 자라났고요. 양부모가 너무나 사랑을 많이 주고 잘 키워줘서 친부모를 찾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생각지도 못하게 친엄마를 찾게 된 겁니다. 서로를 알게 된 후 이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 사진과 메시지만 주고받다가 땡스기빙 데이 연휴에 맞춰서 지난 일요일 서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북가주 로스 바노스에 위치한 엄마 집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싸노세 공항에서 서로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떨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만나자마자 포옹하고 포옹하자마자 그 긴장감은 싹 녹아서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 뒷줄이 당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찾아온 가족이 아들뿐만이 아니었죠. 네. 쿠쿠는 결혼해서 8개월 된 딸아이가 또 있었습니다. 쿠쿠는 당시 이 딸아이를 품에 안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왔는데요. 가데레에게는 그러니까 손녀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데레는 손녀딸 안아봐도 되냐 물어보고 그 아이 안고 키스하고 그 채로 또 아들까지 안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기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이들은 땡스기빙 데이인 어제 헤어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행복하게 이번에는 헤어졌습니다. 대단한 스토리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